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성명을 내고 인천시 체육회장 선거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드러났다며 명명백백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. 국민의힘은 경찰이 현 체육회장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며 선거 왜곡은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. 그러면서 명명백백한 수사를 통해 선거의식 불감증에 큰 경종을 울려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